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 왜 카드가 안 나오지? 현금 자동인출기가 고장났나 봐요. 그럼 은행 직원에게 전화해 보세요. 여기 옆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친구하고 영화 보기로 약속했는데 이러다가 늦을 것 같아요. 빨리 전화해 봐야겠어요. 2번 오랜만에 산책을 하니까 좋은데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치도 아름답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이 많이 흐리네요.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네. 3번 20대, 30대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결혼 상대자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능력, 성격, 외모 순으로 남성은 외모, 성격, 능력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28세, 남성은 32세라고 답해 3년 전에 비해 젊은이들이 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요즘 잠을 설쳤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잠을 설치다니요? 무슨 일 있어요? 5번 날씨도 좋은데 어디 가까운 데로 놀러 갈까? 이런 날씨에는 한강공원에 가는 것이 제일 좋지. 자전거도 탈 수 있고. 6번 이번 신입생 환영회에 졸업한 선배님들도 많이 오세요? 이번에 스무 명쯤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많이 온다고 할 수 있지. 7번 우리 회사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방송국에서 다음 주에 방영할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왔대요. 지난 회사에 비하면 업무량이 많기는 하지만 배울 것도 많고 경력을 인정받아서 월급도 늘었어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영수야, 시간 있으면 나한테 수영 좀 가르쳐주지 않을래? 수영복은 사놓았는데 혼자 수영을 시작하려니까 좀 겁이 나네. 내가 누구를 가르쳐줄 실력은 아직 안 돼. 매일 아침 학교 수영장에서 강습이 있대. 그래? 그럼 학교 수영장에 강습을 신청해야겠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일이 걱정이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익숙해질 거야. 10번 1시간 전에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수화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와 같이 내린 승객들은 다 짐을 찾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비행기 표에 붙어있는 수화물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수화물이 분실된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확인해보니 다음 비행기에 실려있네요. 머무시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다음 비행기가 도착하는 대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11번 여보세요? 혹시 택시 기사님이신가요? 네. 이 휴대전화 두고 내리신 분 맞지요? 휴대전화를 어디에서 전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길이라 바로 받을 수가 없는데 혹시 회사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실 수 있나요? 기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바로 맡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찾아가세요. 12번 다음 주말에 구청 광장에서 열릴 벼룩시장 준비는 잘 돼가요? 제가 뭐 도울 일은 없어요? 중고 물품은 접수가 끝났고 이제 종류별로 분류만 하면 돼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많이들 오셔야 할 텐데. 구청 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는 홍보를 했는데 신문에도 홍보를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좀 부탁드려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어학연수 잘 다녀왔어? 일본어는 좀 늘었니? 겨우 한 달 다녀왔는데 늘기는. 여행하고 일본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지. 많은 걸 경험해서 좋았겠다. 나도 어학연수를 해보고 싶어.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어. 그래서 내년에는 1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러 갈 계획이야. 영화 관람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자리 관객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앞좌석은 발로 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휴대폰은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삼가주십시오. 쓰레기는 영화 관람 후 비상구 앞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버려주십시오. 상영관의 위치 및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해 주십시오. 비상시에는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번 다음은 공연계 뉴스입니다. 너무 비싼 공연표 때문에 부담스러우셨죠? 서울 국립문화극장에서 다음 달부터 반값 할인표를 판매한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국립문화극장은 판매되지 않은 좌석을 공연 직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표 할인 판매 제도는 유럽에서 이미 보편적인 할인 행사입니다. 공연 2시간 전까지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좌석은 현장에서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의 축제에 마을 주민 수의 40배나 되는 관람객이 찾고 있어서 화제가 된 마을이 있습니다. 상주시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주 청리역에 1970년대 아버지 세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70년대에 복장을 하고 구멍가게, 다방, 이발소 등 추억의 마을로 변실한 청리역 거리를 둘러보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노래와 춤 등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그래도 아직은 칼슘과 단백질을 얻는 방법으로 우유를 마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봐요. 특히 뼈가 약한 여성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우유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18번 새로 만든 건물들은 대부분 자동회전문을 설치해 놓았네요. 자동회전문이 있으니까 짐이 있을 때 손으로 문을 열 필요가 없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회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문에 끼이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자동회전문을 설치할 때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19번 오늘 점심으로 뭐 먹을까? 어제 내가 인터넷에서 맛집을 소개해주는 블로그를 봤는데 경기도에 정말 맛있는 한정식집이 있대. 우리 거기에 갈까? 뉴스에서 봤는데 인기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주고 돈을 요구하거나 음식값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대. 좋은 블로그도 있겠지만 돈을 받고 소개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많은 식당 중에서 어디가 맛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든 맛집 소개가 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닐 거야. 20번 김 소장님께서는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운동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장기 아이들은 어른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지만 빨리 회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 운동 강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거나 단시간에 운동을 여러 차례로 나눠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뼈나 관절에 심한 충격이 가는 운동이나 장시간 동안의 운동을 피하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와, 이 벽에 있는 그림 좀 봐. 벽에 이런 화려한 글씨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지저분한 벽도 안 보이고 좋은데? 글쎄, 나는 가끔 의미도 알 수 없는 낙서 같은 글씨나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는 걸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해. 밤에 몰래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요즘은 건물 벽에 그리는 그림을 새로운 공공예술의 장르로 인정하는 추세야. 어두운 지하도나 벽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환경사업도 하고 거리의 예술로 태어날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나는 그걸 예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와, 이 벽에 있는 그림 좀 봐. 벽에 이런 화려한 글씨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지저분한 벽도 안 보이고 좋은데? 글쎄, 나는 가끔 의미도 알 수 없는 낙서 같은 글씨나 그림이 벽에 그려져 있는 걸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해. 밤에 몰래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요즘은 건물 벽에 그리는 그림을 새로운 공공예술의 장르로 인정하는 추세야. 어두운 지하도나 벽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환경사업도 하고 거리의 예술로 태어날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나는 그걸 예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돌잔치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했던 기회가 한 대로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럼 우선 대상 가정을 조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잔치이니 사진사도 알아보고 돌상도 준비해야겠네요. 네. 부모님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잘 모르시니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특히 돌자비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돌자비 용품으로는 전통적인 물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돌잔치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했던 기회가 한 대로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럼 우선 대상 가정을 조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잔치이니 사진사도 알아보고 돌상도 준비해야겠네요. 네. 부모님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잘 모르시니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특히 돌자비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돌자비 용품으로는 전통적인 물품을 준비하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생활 만화의 힘은 공감에 있습니다. 금세 잊혀질 수 있는 평범한 하루, 일상적인 대화도 기억해두었다가 글과 그림으로 옮겨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만화를 보면서 그리는 저나 제 만화를 보는 독자들이나 모두 웃고 울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이 형성됩니다. 독자들은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격려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꾸준히 만화를 그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10년 넘게 일상생활을 소재로 만화를 그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가 이양수 씨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범한 생활을 만화로 그리게 되셨나요? 생활 만화의 힘은 공감에 있습니다. 금세 잊혀질 수 있는 평범한 하루, 일상적인 대화도 기억해두었다가 글과 그림으로 옮겨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만화를 보면서 그리는 저나 제 만화를 보는 독자들이나 모두 웃고 울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이 형성됩니다. 독자들은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격려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꾸준히 만화를 그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 근처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겼어. 차도나 인도에서 타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 글쎄, 난 자전거 통행량도 미리 파악하지 않고 여기저기 만들어서 오히려 불편하던데. 차선이 줄어들어서 길도 더 막히고. 복잡한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잖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난 아직 자전거 이용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즐기면서 여행도 할 수 있어서 특히 좋을 것 같지 않니?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에 우리 집 근처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겼어. 차도나 인도에서 타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 글쎄, 난 자전거 통행량도 미리 파악하지 않고 여기저기 만들어서 오히려 불편하던데. 차선이 줄어들어서 길도 더 막히고. 복잡한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잖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난 아직 자전거 이용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즐기면서 여행도 할 수 있어서 특히 좋을 것 같지 않니?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우도 예능인도 아닌 감독이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 대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독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성공을 예측했다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랑하며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전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어릴 적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서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초록색 들판, 계곡, 자연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을 대리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와 같은 예능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조감독, 작가들, 그리고 출연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배우도 예능인도 아닌 감독이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 대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독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성공을 예측했다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랑하며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전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어릴 적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서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초록색 들판, 계곡, 자연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을 대리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와 같은 예능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조감독, 작가들, 그리고 출연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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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를 할지 하지 않을지 환자와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 등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죄의식 등으로 환자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은 실제 속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도 회복 가능한 환자나 건강한 사람의 생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안락사나 존엄사를 검토하고 이미 허용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를 할지 하지 않을지 환자와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 등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죄의식 등으로 환자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은 실제 속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도 회복 가능한 환자나 건강한 사람의 생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합니다. 3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면접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입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단순히 학력과 성적이 좋은 사람보다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취업 관련 활동으로 대부분 기업의 인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턴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열정만 있다면 기업 인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 직무를 목표로 한다면 1인 출판을 통해 나를 알리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스스로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고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나만의 방법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면접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입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단순히 학력과 성적이 좋은 사람보다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고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취업 관련 활동으로 대부분 기업의 인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턴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열정만 있다면 기업 인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 직무를 목표로 한다면 1인 출판을 통해 나를 알리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스스로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3번 34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국여행방람회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다양한 여행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여행방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한 외교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여행방람회가 올해로 벌써 4회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는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외국의 그 어떤 곳보다 더 가볼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활용하여 더 많은 여행 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 국내 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박람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다양한 여행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여행방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한 외교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여행방람회가 올해로 벌써 4회째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는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외국의 그 어떤 곳보다 더 가볼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활용하여 더 많은 여행 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 국내 여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박람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상훈 대표님을 모시고 대학문화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대학가 일대를 기반으로 한국의 놀이문화를 바꾸겠다는 야심으로 설립된 문화공동체입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의 기근에 시달리는 한국의 문화판도를 바꾸자는 취지로 창설되었습니다. 정서적, 문화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문화활동을 지지하면서 서로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제비꽃 다방은 누구나 손쉽게 문화와 예술 교류를 나누고 공연과 전시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자 문화공간입니다. 일종의 전시장이자 공연장이며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놀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우상훈 대표님을 모시고 대학문화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대학가 일대를 기반으로 한국의 놀이 문화를 바꾸겠다는 야심으로 설립된 문화공동체입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의 기근에 시달리는 한국의 문화판도를 바꾸자는 취지로 창설되었습니다. 정서적, 문화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문화활동을 지지하면서 서로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문을 연 제비꽃 다방은 누구나 손쉽게 문화와 예술 교류를 나누고 공연과 전시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자 문화공간입니다. 일종의 전시장이자 공연장이며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놀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단순히 감독의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생활 수준이나 요구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네요. 요즘 방송에서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님, 시청자들이 요리하고 먹는 방송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리하고 먹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막연했던 요리 방법을 방송으로 보면서 쉽게 이해하는 것도 인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던 요리 비법을 요즘 방송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은 서슴없이 공개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그냥 한 끼를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기분 좋고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 때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해주는 재미와 정보는 우리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프로그램이 단순히 감독의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생활 수준이나 요구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네요. 요즘 방송에서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님, 시청자들이 요리하고 먹는 방송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리하고 먹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막연했던 요리 방법을 방송으로 보면서 쉽게 이해하는 것도 인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던 요리 비법을 요즘 방송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은 서슴없이 공개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그냥 한 끼를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기분 좋고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해주는 재미와 정보는 우리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5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대인관계를 포기하는 요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진 청년들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맥관리를 위한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의 수는 많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거추장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진솔한 인간관계와 거기에서 생기는 유대감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대인관계를 포기하는 요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진 청년들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맥 관리를 위한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의 수는 많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거추장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진솔한 인간관계와 거기에서 생기는 유대감입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곳은 생태계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늪지인 우포늪입니다. 옛날부터 인근 주민들이 소를 풀어 키우던 곳이라 해서 우포로 불리기 시작한 이곳은 다양한 어류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수량이 풍부해지면 근처 낙동강에서 산란을 위해 많은 물고기들이 우포늪으로 유입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식물 종류의 약 10%인 43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수생 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입니다. 늪임에도 불구하고 우포늪이 맑은 물빛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수생 식물들이 우포늪의 수지를 자연정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포늪은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동하는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생태계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늪지인 우포늪입니다. 옛날부터 인근 주민들이 소를 풀어 키우던 곳이라 해서 우포로 불리기 시작한 이곳은 다양한 어류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수량이 풍부해지면 근처 낙동강에서 산란을 위해 많은 물고기들이 우포늪으로 유입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식물 종류의 약 10%인 43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수생 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입니다. 늪임에도 불구하고 우포늪이 맑은 물빛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수생 식물들이 우포늪의 수지를 자연정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포늪은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동하는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43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업 문화는 조직을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춘 조직은 혁신적인 문화를 통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 조직이 성장하고 커질수록 조직 안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직이 관료화되고 일처리가 정형화되면 직원의 창의력을 저하시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성공적인 제품은 창의적인 조직 문화에 의해 탄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 문화의 시작은 조직의 리더입니다. 조직의 리더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의 시대에 창의성과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문화를 조직 문화로서 정착시켜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혁신적인 기업 문화는 조직을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춘 조직은 혁신적인 문화를 통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 조직이 성장하고 커질수록 조직 안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직이 관료화되고 일처리가 정형화되면 직원의 창의력을 저하시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성공적인 제품은 창의적인 조직 문화에 의해 탄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 문화의 시작은 조직의 리더입니다. 조직의 리더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의 시대에 창의성과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문화를 조직 문화로서 정착시켜야 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의 여성 대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대표의 자리에 올라간 경우가 많은데요. 한 대표님은 평범한 주부에서 천억 원 매출을 달성한 성공 기업의 대표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 탓에 퇴근 후 반복되는 가사 일도 대충하기는 싫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이 걸레질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걸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이런 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생각으로 시작되었지만 유용하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해보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생활 가전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화장품 등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주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많은 기업의 여성 대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대표의 자리에 올라간 경우가 많은데요. 한 대표님은 평범한 주부에서 천억 원 매출을 달성한 성공 기업의 대표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사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 탓에 퇴근 후 반복되는 가사 일도 대충하기는 싫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것이 걸레질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걸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이런 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생각으로 시작되었지만 유용하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해보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생활 가전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화장품 등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주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강진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어서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등 각종 역사서에 총 2160번의 지진 발생 기록이 있고 성 위에 있는 담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는 지진은 14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6회로, 6년에 한 번 꼴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를 하고 지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식 전환과 개개인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기적인 재난대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대응 요령을 익혀두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강진이 발생한 적이 거의 없어서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등 각종 역사서에 총 2160번의 지진 발생 기록이 있고 성 위에 있는 담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는 지진은 14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6회로 6년에 한 번 꼴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를 하고 지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식 전환과 개개인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기적인 재난대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대응 요령을 익혀두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49번 50번 50번 감사합니다. 10번 죄송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비행기 표에 붙어있는 수화물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수화물이 분실된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확인해보니 다음 비행기에 실려있네요. 머무시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다음 비행기가 도착하는 대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11번 여보세요? 혹시 택시기사님이신가요? 네. 이 휴대전화 두고 내리신 분 맞지요? 휴대전화 3번 20대, 30대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결혼 상대자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능력, 성격, 외모 순으로 남성은 외모, 성격, 능력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28세, 남성은 32세라고 답해 3년 전에 비해 젊은이들이 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요즘 잠을 설쳤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잠을 설치다니요? 무슨 일 있어요? 5번 날씨도 좋은데 어디 가까운 데로 놀러 갈까? 이런 날씨에는 한강공원에 가는 것이 제일 좋지.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이번 신입생 환영회에 졸업한 선배님들도 많이 오세요? 이번에 스무 명쯤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많이 온다고 할 수 있지. 7번 우리 회사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방송국에서 다음 주에 방영할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왔대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 왜 카드가 안 나오지? 현금 자동인출기가 고장 났나 봐요. 그럼 은행 직원에게 전화해 보세요. 여기 옆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친구하고 영화 보기로 약속했는데 이러다가 늦을 것 같아요. 빨리 전화해 봐야겠어요. 2번 오랜만에 산책을 하니까 좋은데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치도 아름답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이 많이 흐리네요.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지난 회사에 비하면 업무량이 많기는 하지만 배울 것도 많고 경력을 인정받아서 월급도 늘었어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영수야, 시간 있으면 나한테 수영 좀 가르쳐주지 않을래? 수영복은 사놓았는데 혼자 수영을 시작하려니까 좀 겁이 나네. 내가 누구를 가르쳐줄 실력은 아직 안 돼. 매일 아침 학교 수영장에서 강습이 있대. 그래? 그럼 학교 수영장에 강습을 신청해야겠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일이 걱정이네. 처음에 날짜고 은